세정! 세정!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! 어머님! 네가 지금 누굴 죽이는지 아느냐! 세정! 이거 놓지 못하겠느냐! 놓고! 세정! 세정! 엄마! 세정! 방금 한 말이 너의 진심이냐! 예! 그렇사옵니다! 너의 외숙부들이다! 어린 너를 키워준 사람들이다! 헌데도 죽여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냐!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 태역죄를 눈감아줄 수는 없사옵니다! 유배죄의 죄인들에게 과인의 명을 전하시오! 두 죄인에게 자결을 명하오! 예! 그리자의 왕략! 결혼식볶 이길 수 없죠!